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으셔서 시상위에 올라오십시오. 장사부 1위 노원구청 김기도 2위 마라클스 강재진 미라클 강재진 전주비전대학교 권현나 산거독수리 유통사 내시상위는 심판위원장에 의해서 직접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전 3단 남자 장현 4위 1위 노원구청 김기도 위상원 재진배 우선대학교 총장의 전국 태권도 풍세대회에서 유과같이 입상했으면 오늘 입상 부탁드립니다. 2012년 7월 13일 부정적회 총장 강재리교 대한대국 회장 홍국지민표 축하합니다. 선장 남자 장현 남자 장현 4호 2위 미라클 강재진 대영훈 전국 상장 남자 장현 4호 3위 전주비전대학교 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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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장현 4호 3호 동선 3위 입상하였습니다.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icia 천장 2천1편 청체를 선장 2천1편 4호 3호 5호 3호 2에서 남자 장현 3호 선장 3호 선장 5호 5호 3호 포항시 체육계 문영길 사부님 시산대회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체육계 문영길 사부님께서는 시산대회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산대회 하겠습니다. 남자 장면 3부 여자 장면 2부 시산대회 하겠습니다. 바꿔주세요. 한 분이 앉으셔서 1위 제이컬링부 설성난 2위 국밖의 홍미희 3위 세계도장 장면 2부 3위 금강 김진영 계속해서 연예인께서 수고하십시오. 저는 경매 3장 여자 장면 2부 2위 제이컬링크 설성난 내원 전과 같습니다. . 3장 여자 장면 2부 1바퀴 홍미희 이하라고 생각하십시오. 3장, 여자 장면 리본 3위, 세계도장 장희, 위안 대형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네, 여기 3위 입상자입니다. 금강제위원 김진영, 위안 대형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